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로스산터스가 아닌 리버티시티를 보고 계십니다. 아니 무슨 이 게임은 도대체 코딩을 뭐 어떻게 했길래 GTX 1080TI인데도 부과하고 프레임이 70을 못 넘기고 있는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. 지금 프레임이 왼쪽에 오비스 안나군요. 저는 보이는데 지금 프레임이 63, 62, 63, 62, 61, 59, 63, 61, 65, 네 프레임이 갓적화입니다. 자 이 권총을 들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저 친구 왜 방망이 집어넣어 경찰이 그런거 들고 다니면 안돼 집어넣어 그렇지 방망이가 나오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. 자 GTA4 경찰 모드 시즌2 그 다섯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 이 게임은 다 좋은데 발작이 없어서 아쉬워 아이씨 갑시다 권총 거리고 자 파트너 일로와 약간 맨인플렉 같은 느낌도 들고 빠르타 아 또 버거올랐다 안타? 그렇지 우린 출동한다 아 아따라 에잉? 인베이 뭐 뭐라고? 아 네 여러분들은 GTA4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GTA5가 아니에요 이게 GTA5였으면은 큰일납니다. 신고를 열어볼게요. You are no longer busy and real receive call out. 오오 어? 아 이거 실효 체계가 좀 이상한데? 아니 자동차가 초록불인데 왜 보행자가 더 초록불이야? 뭐 어떻게든가 이거? 어 어 We have a criminal performance drive by activity 아 아 You need drive west 오늘은 FBA입니다. 지금 현재 어 무장된 강도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. 한번 같이 잡아볼게요. 빨리 가 That's an all unit Looks like he said He's found on You need drive west In a dark green Albany 어디가 이씨가 뭐야 어 어 어 어 어 시민 시민 어 아이고 베라 요카 촌도 있다 촌도 있다 안 내려? 어 어 어 You need drive west In a uh dark green Albany Cavalcade 빨라 나이스 엠블루스 뭐야 엠블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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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게 뭐야 Oh 짜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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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확인해보는 오 이 차 소능이 우우 encrypted 오... 우와우 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오우쒸 오우쒸 sending news 오 나이스 아 아 자 이럴때는 좀만 더 가고 조인! 오우 서스펙 헤딩 이스트 어 미련 아 오우 오우 이거 시민이 위험하다 집이 딱 따스야 지가 아요요요요요요요 어 택시 오우 이거 뭐 하드콕 모드야? 이거 왜이렇게 잘해? 왜 안밀려? 어? 힌치치치치치치치 어 아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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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웩 자 음악 개인지 오우우우우와 페이크 오오우 αι 오! 오쒸! 후! 후! 아유 GT5나 GT4나 아유 똑같애 자 그 다음 내려 안 내려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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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어후씨 아니 이거 총 버릴 때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은 총이 발포되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자 마지막 한 명 남았죠? 총 안 부려? 어? 어디서 총을 겨누고 있어? 민송이 공? 내려 안내려? 어 왜 안내리지? 아잉? 프레스 E 아잉? 어? 어 이 사람 왜 안.. 어 잠시만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알겠지 아 아!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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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! 오! 왜왜왜왜왜왜왜 옛날에는 지금이나 파트너가 완전 종합스 제가 새로 적용시킨 모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키였나? 그 다음에 콜포서비스 앰뷸런스 옛날에 제가 이거 썼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오잇! 어저까나 예 됐죠? 어디가 어디가 어저까나 이사람 뭐야 아 그냥 사람이구나 오케 와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그죠 이사람 처벌된거 아냐? 내가 해야돼? 아 됐지? 오케 에? 아 에러왔네요 잠깐만요 아 이거 견인시키고 가자 도연제 한번 볼게요 콜포서비스 어 어 토스트럭이 없네 걸품 메케닉 아 이건 메케닉인데 어 리퀘스트 로드블럭 이거 아닌데 어 없구나 어 있었는데 견인처가 없네요 아 그건 따로 해야되는가 보다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순찰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FB와 요원이지만 예 그래도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옆에 주차지는 차량 무신네 근데 저는 주차하면 안될건데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실험용으로 예 이 스포츠카를 한번 견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견인키가 컨트롤 T인가? 잠깐만요 컨트롤 T? 됐다 하이 스위티 에잇? 어 샌디다 야 저 이거 GT4를 옛날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샌디 분 아 그 스와트였나? 헬로우 헬로우 오랜만이다 진짜 아 생각해보니까 스와트 왔네 왜요? 아 스와트 아니었는데 견인기사 맞을걸요? 어피서 다운 어피서 다운 어... 소리 빨리 가볼게요 경치환이 쓰러졌습니다 가볼게요 어디 어? 여기 경치사 아니야? 맞는데 잠깐만요 어... X키 눌러서 어... 콜포서비스 앰뷸런스 부르고 그 다음에 콜포서비스 아 아 콜포서비스래 콜포서비스 콜렉트 에비덴스 어... 워닝 스터링 콜렉팅 에비덴스 모드 위 커스 에리 크런트 웨폰 피크업 아 그럼 이거 하지 말자 오케이 일단 경찰관 한분이 예 지금 쓰러졌습니다 고렌가 뭐? 고니? 니먹은걸 고니? 아 그래요 터라하시오 어? 히스 델? 도대체 무슨일이 있던거야 이게 Shutdown Due to Error 아 이것도 뭔가 또 뭐 어쨌거나 네 해결이 됐다 치고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빨리 타! 오오오오오 나이스 지리오오 비어 stream 티디뿌트 오호호호호 흥 너무 미끄리신데 오우 예스 어 예스 아우 오 smiles 해당 rogue 여행 지리오 리퀘스팅 뉴스 오우 예스 오우 오우 와 안 빌린다 오우 나이스 캣 아웃 오브 더 카우 오우 예예예 오우 됐다 오 초 초 초 초 에러 먹었네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오 왔다 뉴스 put your hands in the air 이게 콩트로 피었나 아 안되구나 오케 쏘아트 벗어 쏘아트 벗어 이거 어떻게 이르지? 잠깐만요 일단 타봐 괘짝 어어 반대편에서 타볼께요 까브롱 짝각 내려시가 요거 지금 에러 먹었어요 어 됐다 됐다 잠깐만요 암 먹잉 어디야? 아 오케 아잇 비록 FBI지만 예 일반 경찰 신호도 받겠습니다 어 으음 으음 에어 뭐 어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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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딨어 일로와 일어나? 어 칼 칼 그렇지 총보다 낫네 총을 버릴 때 각도가 맞으면요 총이 발포가 돼요 팍! 하고 그러다가 제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인이 말할 수가 있고 또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가 있고 됐죠? 오케이 일로와 뭐? 니.. 니 몰골? 자 빨리 오세요 어렸어 왜 일로와 잠깐만요 그렇지 켜주고 일로와 안아 왔다 왔다 살 좀 빼라 됐다 됐죠? 오케이 자 그 다음 신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북쪽으로 검은색 차량 일로 오는데? 오우시 아 아깝다 아 이런 오오오오오오오오 oh You on the rest 이게 뭐야 이게 나이스 다 됐죠? 오케이 차 빼주고 예쓰 에잇 쯔쯔 사떡 something's fun 자 자 사람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사람 잡고 여기 두고 됐죠? 그 다음에 이차를 결혼시키고 됐다 뭐야 됐다 됐죠? 오케이 아 이거 타겟을 타겟한테 조절한 다음에 엠킬 누려도 되구나 알았어요 됐으 됐죠? 오케이 오케이 구전기로 사망 업데이트 됐죠? 오우 헬로우 자 FBI는 빠지겠습니다 됐죠?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요 불키고 내리고 이 사람 체포하네? 안 데리고 와 안 오나? 아 응? 스토론 비히클 디테일 마지막으로 했을때도 버그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야? 어? 왜 이렇게 벌어? 그러면 이 친구만 받고 끝낼게요 네 오야야야야야야야 다음 섬으로 넘어가죠 다음 섬으로 넘어가죠 지금 보니까 이거 암행 경찰차 좀 LED가 이거 한국보다 더 못한데 한국은 적어도 경광등 위에 LED가 6개 있죠? 근데 요거는 총 4개에요 아 이거 다 왔으니까 샤링크 뭐 응? 아 그래요 다 왔다 다 왔다 저게 어떻게 가지? 어 이렇게 가야되나? 버그인든?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일단은 여기다 텔레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엥? 45%? 어딨어 또는데? 뭐야 경찰인데? 신호가 세지는데 차가 안보이는데? 아 82 81 이것도 맵 밑에 있는거 아니야? 가만히 있어볼게요 움직이나? 어 움직인다 이..얘야? 어 일단 가볼게요 66% 57 68 어 떨어진다 수 4 40 30 49 30 50 50 50 50 50 50 자 거의 다 왔는데 84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나요? 가만히 있네? 오케이 좋았어 어 그렇다면 왼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직진하면 고속도로에요 어 아닌데? 뭐야? 어디로 갔어? 에잇 이거 아닌데? 이거 어딨어?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뒤로 갔어? 아닌데? 어디로 안가? 이쪽으로 가서 떨어지나요? 올라가는데? 오케이 좋았어 직진? 내려왔는데? 왼쪽에 있는가 보다 잠깐만요 어 자꾸 떨어집니다 뭐야 어디로 안겨? 네 이거는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신호 강도에 따라서 적을 찾는 거에요 아 저거 아 저건가? 저 검은색깔? 창호죠? 얘..얘요? 아닌데? 아 빨간색이야? 아 빨간색이야? 아 저게 투리스모구나 검은색 아니었나? 빨간색이야? 오우! 제가 잘못 봤나보네 아 잘못 본가 보네요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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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저차가 빠르게 빠르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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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인시스 인터내셔널? 어어... 으왁아카 tho printing 소리야 자 엔진이 너무 뜨거니깐 orchestra 켜 turb referee angsel! 슈퍼차시 고고! 옛날에 차 많이 있었는데 엔진 뚜껑 일부러 날렸던가 하면서 어디라시가 어디가 종농 갇혔어 내려올카 안내려? 갱랭인 같은데 중국인? 아 아닐수도 있고 자 체포하고요 됐죠? 오케이 됐다 됐죠? 오케이 차하고있죠? 어? 잠깐만요 일로와 메틀스파크 메틀스파크 됐죠? 오케이 다 됐죠? 오케이 자 그러면은 2차 견인시키고 투리스모 오케이 조슈 저 날카로운 철장을 그냥 무릎을 찍고 가더니 야 안아픈가보네요 역시 어? 들어갔죠? 나이스 파트너 파트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하구요 네 오늘은 좀 많이 달려봤습니다 안타? 안타네 네 체포됐다고 치고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주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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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총 아니 총괄해 총 아잇 오우씨 야 아차 가만있어봐 고맙습니다